도마뱀인데 탈피를 합니다. 어? 여러분 도마뱀은 주기적으로 탈피를 하는데요. 보통 도마뱀 집사들이 탈피하는 모습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. 그 이유는 도마뱀이 가장 약해진 시기고 경계심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. 여러분 이게 탈피하는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또 집사들을 믿고 탈피하는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놀랍게도 저희 집 도마뱀이 그 모습을 허락해주었습니다. 곤준, 곤충을 사랑하는 남자님이 보고 싶으셨던 그 영상입니다. 도마뱀들은 포식자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탈피 껍질을 먹어버립니다.